오늘은 안산시화방교제를 왔습니다. 처음에 한번 봄에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이 불어서 낚싯대 던져보셨도 못하고 지금도 쳐보지만 그때는 완전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은 원래 강원도 가려다가 강원도에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서해 시화방교제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렁이 미끼 사고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포인트로 이동을 했거든요. 오늘은 낚싯대 한번 던져보고 시작했습니다. 사이 isn't it? 가사 어머! 나한테 가르쳐. 뭐야 이거? 나한테 가르쳐. 나한테 가르쳐. 나한테 가르쳐. 나한테 가르쳐. 나한테 가르쳐. 그때는 낚시 건너보지 못하고 그냥 설사했거든요. 지금은 넣자마자 바로 잡았네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이거 뭐지? TV 하면서 막 소리 딱 꼬였어요. 아 소리비를 세게 침이 안 된다고 해서 배웠네요. 살살 지어냈어요. 다 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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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명사 꺼 나와야겠는데 여기 진짜 하죠? 오우! 이 명사! 명사 문수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시화 방지제에서 대박인가요? 처음에는 꽝 찌고 왔어요. 그니까 처음 택배를 놔두고 고맙게. 야 오늘 주보시면 명사 꺼입니다. 오우! nej Cartヤ가 decy iii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봐uga 좀usz Outside You swat saw your P Suat 잡았다! 오우! 컷 되다! 오우! 이야! figure it out 예 잠깐만 물 안 닿았어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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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